제인 랩 안 돼 제발 한번 얘기해도 될까요? 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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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처음 4학년 때인가 좋아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내가 한 3년간 좋아했었어요 오 오래 좋아했었죠 오 끈기 있는 남자 처음에는 걔가 싫다고 했다 되게 아 나도 진짜 싫어 그리고 한 3년을 계속 그렇게 좋아하고 옆에서 이제 좋아했던 거지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진실 게임을 했는데 진실 게임 진실 게임 많이 하잖아 진짜 나 너무 궁금했는데 진실 게임을 했는데 내가 걔를 좋아한다는 걸 다 아니까 그래서 걔한테 물어본 거지 친구들이 지금 얘가 너 좋아한다는데 어떻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게 뭐 있을까 생각하면 귀엽다 근데 원래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나쁘지 않대 나쁘지 않대 오 뭐야 나쁘지 않대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때 사귀었어요 뭐야 헐 그러니까 3년에 기다려라 3년 3년 기다리고 얼마 났어요? 3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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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년은 3달이다 3년은 3달이다 3년은 3달 간다 2.5 2 2 2